아 우리 염소 새끼가 돌아다니고 다른 놈들은 이 맛있는 칭낭굴 뜯느라고 정신이 없네 먹는 거 봐요. 이놈은 또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. 관심이 많은 나한테 또 앞치마가 무슨 앞치마를 건드려요. 앞치마를 물어뜯고 이 염소들이 오빠 풀을 맛있게 먹고 있죠. 염소는 사람 좋아해요. 누구 따라갈까 봐서 걱정이에요. 다행히 이 도로는 주민들이 잘 안 다녀요. 우리 땅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 있어요. 위에도 우리 땅이고 아래에도 가운데로 우리 땅이 이렇게 도로가 돼 산책길이긴 한데 별로 차도 안 다니니까 다행이죠. 염소들이 뭐 자기 땅인 줄 아는지 그냥 아주 텃세를 대단해요. 그냥 도로를 점거하고 그냥 놀이터 삼아서 뛰고 누워 있기도 하고 아까 거기도 염소장 쪽에도 깨를 심었는데 여기도 깨를 심고 고구마를 심고 야 이 땅도 이 땅도 심었죠. 염소장 쪽에도 염소장 쪽에도 염소장 쪽으로 점검은 줄 아는 것 같아요.